지금 뭐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사실 짐 안 버린게 조금 있어요 이래갖고 일단은 여기서 방역을 여기서 이제 베르시아하고 종태씨가 양보를 안해서 요 며역까지 남겨놓고 다 버리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치고 이래서 또 2차 방역 들어갑니다 2차 방역을 하고 벌레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벽지까지 다 뜯을 예정인데 그래 하자구요 싹 이거 이것도 정리하자 나는 모르겠는데 이 양한테 물어보세요 이 변희씨 일단 여기를 싹 초토화 시켜서 아니 벽지라든지 벽지 이거 싹 뜯어서 내가 도래요 방역을 또 이거를 자 이래서 하나 놓고 자 변희씨 변희씨 남아 남아있어 엄청나있어 오케이 저기 좀 나가요 나가요 아 이게 여기 나가 나가 여기 한정도 여기 뒤에 뒤에 응 나가 나가 다섯째 자 일단 마무리로 일을 해놨어요 일을 해갖고 일단은요 일단은 원래 이틀째 방역을 일단은 했습니다 하고 오늘 저거 가스 다고 또 터트려 났으니까요 일단 또 나중에 알겠습니다 저 밖 그 빈대가 죽는 것을 보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방역 오늘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산에 수고했어요 이틀째 방역을 이틀째 방역 Counter